1. 전역관 당신 판사 절약관 바로 이곳에 있게 면탄전 절약관 홍제 안녕하세요 면탄전 절약관 홍제예요 오늘 만에 사건은 바로 터니메카트 컴팩트 무려 5,000원 할인해서 판매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자로 출동합니다 고고! 자 보니까 여러분 터니메카트 컴팩트가 나와서 엄청 기뻤잖아요 컴팩트가 할인하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자 보니까 할인한 컴팩트 어디갔냐 어디갔냐 여기 있네요 터니메카트 우르스 컴팩트를 14,900원인데 54일까지 9,9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5,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우르스 여기 많이 있고요 우르스 자 그리고 프린스콩 컴팩트도 5,000원 할인해서 9,900원 좋네요 여기 엄청 많아요 프린스콩 안드로메이션도 안드로메이션도 5,900원에서 9,900원 좋아요 안드로메이션도 많이 팔렸네요 모스턴도 5,000원에서 9,900원 좋아요 샘플도 5,000원에서 9,900원 아 이럴수가 파이온은 5,000원 할인해서 9,900원인데 다 팔렸어요 파이온이 원래 조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 팔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사고싶었는데 자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딜까요? 바로 이마트 용인점이요 이곳에 한번 와보시고요 다음은 어떤 사건이었을지 샤쿠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샤쿠현장으로 고고 calling 구두 누나 mag 공인 what 넌